안녕하세요. 세루코플러스입니다. 오늘은 7월 20일 수요일 해외직과텔 정보 모아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는 영상 올리는 시간이 조금 뒤쪽으로 미뤄졌는데 이상하게 요즘에는 세일정보 찾는게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리더라는 원래는 처음 시작했을 때 컨셉이 빠르게 빠르게 저렴한 제품 올려주는게 가장 최우선이었는데 사이즈가 없다. 여기는 구입이 조금 힘들다. 관부가세로 얼마를 맞았느니. 그리고 말이 너무 빠르다. 이런 댓글들이 여러개가 신경이 쓰이면서 이것도 고려야 되고 저것도 고려야 되고 진짜 장바구니에도 담아봐야지 되고 할인코드 적용이 되는지도 입력을 해봐야 되지 되고 이런거 하다보니까 영상이 조금씩 늦어지고 있습니다. 최대한 댓글에 적어주시는거 반영해서 영상을 올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양해 부탁드리면서 아마도 지금 영상 찍는 시간을 봐서는 오늘도 조금 늦어지게 될 것 같다는 그래도 오늘도 핫한 세일정보 여러곳에서 모았습니다.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확인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직구정보 통채널 처음이신 분들은 구독 그리고 알람설정 해주시면 세일정보 놓치지 않고 받아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룩플러스입니다. 오늘 소개시켜 드릴 모든 제품의 링크는 아래쪽 설명부분 안에 찾아볼 수 있고 할인코드 전부 다 아래쪽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일부 링크, 제휴링크 또는 정립링크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아래쪽에서 링크 적극적으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세일정보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아래쪽 좋아요 한번씩 받는 것으로 입장료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로 소개시켜 드릴 사이트 조금 오랜만에 에이틴 몬트로스 영국에 위치한 편집샵이고 현재 여러가지 제품들 세일 판매되고 있는데 세일폭 커지면서 제품들 초특가로 여러가지 만나볼 수 있습니다. 한국 직접 배송 가능한 사이트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인터내셔널 쇼핑 비용이 조금 비싸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비싸다고 생각하시면 영국 배송된기를 통해서 받아보시는 방법도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전부 다 파운드로 보여지고 있는데 미아 150불, 파운드로는 124파운드 넘지 않게 구입하시면 관부가 세풋지 않습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그라미치 후디 33파운드 초특가 판매되고 있습니다. 계산해보시면 5만원 정도면 구입이 가능하고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언더커버 스웨터 같은 경우는 가격이 조금 말도 안되는 금액에 판매가 되고 있어서 가져가 봤는데 여성제품이고 26파운드 현재 4만원에 구입이 가능합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요 제품 원래 금액이 40만원 넘어가는 제품이었기 때문에 90% 세일된 금액으로 만나볼 수 있습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겐조 쇼패딩 같은 경우도 저렴한 금액에 만나볼 수 있고 배트몽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리미티드 에디션 후디 같은 경우도 195파운드 30만원 정도면 구입이 가능합니다. 요 제품은 사이즈도 다양하니까 둘러보시면 되고 맥케이지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패딩 같은 경우도 135 계산해보시면 21만원 정도 구입이 가능합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울리치 악띵파카 초특가로 판매되고 있는데 19 계산해보시면 34만원에 구입이 가능합니다. 제가 본 금액 중에서 아마도 가장 저렴한 금액이 아닐까 생각되기 때문에 사이즈 맞는 분들 빠르게 둘러보시면 되고 세일 적용 가능한 전체 페이지 확인해보시면 다양한 제품들 초특가로 만나볼 수 있습니다. 피렌엑스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후디 종류라던지 반팔이라던지 바버 제품들도 다양하고 홀스미스라던지 나이키 아디다스 등등의 스포츠 브랜드라던지 다양한 제품들 만나볼 수 있기 때문에 전체 페이지 천천히 둘러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 드릴 사이트는 루이자비아 로마 이탈리아 위창 명품 편집 샵 세일되는 제품들 추가 25% 세일 가능합니다. 할인코드 입력하시고 구입하시면 되고 이 사이트 같은 경우는 관부가세가 이미 모두 다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고 추가 세일 받아서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칸골 버킷햇 57,000원에서 25%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메종마르제라 핸드폰 딱 넣어가지고 다니시면 좋은 제품입니다. 사이즈 대략 길이가 18cm 넓이가 12cm 정도 되는 조금 작은 제품이니까 요런 제품들도 추가 세일 받아서 구경해보시면 되고 썬웨이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가죽으로 만든 드리미 제품 같은 경우도 추가 세일 오프화이트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하이탑 스니커즈 마찬가지 썬웨이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맨투맨도 저렴한 금액 추가적인 25% 세일 가능합니다. 남성 제품 세일되는 전체 페이지 확인해보시면 별표 그려져 있지 않은 모든 제품들의 세일 적용되고 있어서 대부분의 제품들 추가 25% 세일 가능합니다. 마찬가지 여성 제품들 세일 페이지 둘러보시고 세일되는 제품들 구경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에센스 사이트 어저께 최대 75% 세일되는 제품들 소개시켜드렸는데 오늘은 오프화이트 그리고 메종마르제라 몇몇가지 브랜드만 모아서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설정으로 보여드리고 있기 때문에 미국 배송대행제 통해서 200불 넘지 않게 구입하시면 환부가세 붙지 않고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오프화이트 마스크 말도 안되는 금액 26불 판매되고 있습니다. 75%나 세일된 금액으로 만나 볼 수 있고 보여드리고 있는 요 제품 원래 금액이 100불이 넘어가는 제품이어서 10만원이 넘어갔었던 제품입니다. 요런 제품 확인해보시면 되고 마찬가지 동일한 요런 제품들 26불 보여드리고 있는 오프화이트 맨투맨 268불로 가격 좋습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맨투맨 268불로 가격 좋습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반팔 티셔츠 같은 경우는 200불 안쪽으로 떨어져서 관부가세 지불하지 않고 구입 가능하고 오프화이트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롱패딩 같은 경우도 977불 1000불 안되는 금액에 만나 볼 수 있습니다. 현재 71%나 세일된 금액으로 만나 볼 수 있습니다. 요 제품 들어가실 때 관부가세는 내셔야 되겠지만 현재 127만원 정도 만나 볼 수 있고 요 제품 원래 금액이 3000불이 넘어가는 제품이어서 400만원 넘어가는 제품인데 저렴한 금액 구입 가능합니다. 검정색상 뿐만 아니라 흰색상 같은 경우는 사이즈도 더욱 다양하고 더욱 저렴한 금액 판매되고 있으니까 둘러보시면 되고 만약에 프라이베셀로 입장이 되시는 분들은 제품 훨씬 더 다양합니다. 현재 최저가로 가격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다양한 제품들 둘러보시면 되고 메종마르셔라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반팔 티셔츠들 관부가세 피해서 구입 가능합니다. 요런 제품들 150불 요런 제품들은 102불 정도면 구입 가능하니까 둘러보시면 되고 메종마르셔라 보여드리고 있는 독일군 페인티드 제품 같은 경우도 228불 저렴한 금액에 구입이 가능합니다. 메종마르셔라 제품 마찬가지 다양한 제품들 만나 볼 수 있습니다. 스톤아일랜드 제품 아직도 관부가세 피해갈 수 있는 여러가지 제품들 만나 볼 수 있습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맨투맨 네이비 색상의 제품이고 인기있는 색상 제품 현재 아직도 사이즈 남아있습니다. X라지 사이즈 다시 들어와 있기 때문에 둘러보시면 되고 174불 판매되고 있어서 20만원 살짝 넘어가는 금액 관부가세 지불하지 않고 구입 가능합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스웨터는 가격이 더욱 좋고 2X라지 사이즈 남아있으니까 둘러보시면 되고 스톤아일랜드 다양한 제품들 초특가로 아직도 만나볼 수 있는 제품들 여러가지 판매되고 있습니다. 세일되는 전체 페이지도 확인해보시고 현재는 가격 조정되면서 더욱더 가격 좋아져있기 때문에 제품들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노드스트롬 본격적으로 애니버서리 세일 시작되면서 다양한 제품들 저렴한 금액 만나볼 수 있습니다. 미국 백화점 사이트이기 때문에 세일되는 제품 워낙 많습니다. 천천히 확인해보시는 거 추천드리고 미국 배송된 게 통해서 200불 넘지 않게 구입하시면 관부가 쎄 붙지 않습니다. 일단 스톤아일랜드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자켓 요즘에 요런 색상을 많이 내놓고 있는데 요런 제품들 확인해보시면 되고 탄브라운 제품들도 다양합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옥스포드 셔츠 306불 보여드리고 있는 여성분들 마놀로 블라니 구두 435불로 가격 좋습니다. 아이들 보여드리고 있는 버버리 스웨터 같은 경우도 168불로 관부가 쎄 피해서 구입 가능하고 세일되는 전체 페이지 확인해보시면 세일되는 제품 수가 워낙 많습니다. 호카오네온에 요런 제품들도 세일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같이 확인해보시면 되고 여러 의류 종류부터 주방용품, 화장품까지 다양한 제품들 판매되고 있으니까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파페치 미국 설정으로 다시 소개를 해드릴 건데 파페치 사이트 감사하게도 직구정보통 회원분들을 위한 10% 할인코드 다시 제공해주면서 새롭게 변경된 할인코드 아래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10% 추가 세일 가능하기 때문에 할인코드 입력해보시고 구입하시면 되고 일부 제품들 할인에서 제외될 수도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미국 설정으로 설명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미국 배송된지를 통해서 200불 넘지 않게 구입하시면 관부가세 붙지 않고 첫 번째로 보여드릴 제품은 이지개 발렌시아가 콜라보한 보여드리고 있는 도브 후디 이전에 프리오더 진행하신 분들은 아마도 지금 받아봤을 것 같은데 아직도 제품 프리오더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구입하시게 되는 경우 8월 2일날 배송 나간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사이즈 전부 다 구입이 가능합니다. 보여드린 제품에도 여러가지 제품들 만나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색상의 도브 후디라던지 반팔 티아츠 종류라던지 그리고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푸퍼 자켓도 인기 많으니까 둘러보시면 되고 여러가지 제품들 프리오더 진행하고 있는데 8월 2일 정도에 전부 다 보내주고 있으니까 확인해보시면 되고 세일되는 제품으로 이동해서 보여드리고 있는 탐브라운 클러치 380불 아직도 저렴한 금액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어저께 소개시켜드린 카드지각 같은 경우는 가격이 정상가로 다시 올라가면서 현재 굉장히 비싼 금액에 판매되고 있는데 이거 품절되면 바로 세일해서 빠집니다. 빠르게 제품 둘러보시면 되고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울점퍼 같은 경우도 476불로 가격 좋고 악세나리가 또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슬리퍼 34불 초특가 판매되고 있습니다. 홀스미스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맨투맨도 60불 정도 구입 가능해서 홀스미스 공식 홈페이지와 거의 비슷한 금액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홀스미스 공식 홈페이지 20% 할인코드 적용되면 그쪽에서 구입하는 게 조금 더 저렴하기 때문에 대략 이틀 정도 전에 올려드린 것 같습니다. 그 영상도 확인해보시면 되고 최대 60% 세일된다고 적혀져 있지만 실제로 들어가서 확인해보시면 최대 80% 세일되는 제품들도 다양합니다. 핫패치 사이트 같은 경우는 유럽에 위치한 여러 부티크 매장에서 제품을 올려주는 사이트이기 때문에 제품 수가 굉장히 방대합니다. 세일되는 전체 페이지 제품들 둘러보시고 구경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는 글라무드라는 사이트 이 사이트 다양한 세일되는 제품들 추가 30% 세일 가능합니다. 굉장히 대대적으로 세일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품들 초특가로 만나볼 수 있고 제품 수가 워낙 많아서 찾다가 찾다가 찾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아미 제품들도 포함되고 있고 구르넬로 쿠치넬리 제품이라든지 디스케어드 제품이라든지 아 70% 세일되고 있는데 추가 30% 세일되기 때문에 천천히 잘 찾아보시면 대박 상품들 숨겨져 있습니다. 본인이 좋아하시는 브랜드 위주로 검색을 해보시거나 본인에게 맞는 사이즈로 검색해보시면 되고 사이즈만 있으시면 초대박 구입 가능하기 때문에 이 사이트도 들어가서 구경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 여성 제품들 다양한 제품들 저렴한 금액 구입 가능합니다. 메종 마르셔라 제품들도 다양하고 오프화이트 제품들도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제품들 89유로 해서 추가 세일 초특가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는 스톡엑스 미국의 리셀 전문 사이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한국의 크림 사이트 생각하시면 되는데 구하기 힘든 리미티드 제품은 특히 특히 나이키 덩크로우 제품이라든지 이지라든지 에어조단 제품들 판매되는 사이트이고 스톡엑스 사이트 같은 경우는 중개 사이트이기 때문에 실제 판매하는 판매자가 따로 있고 만약에 제품 구입하면 스톡엑스 사이트 같은 경우는 중간에서 제품 받아서 검수한 다음에 보내주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가격이 오르락내리락 한다는 것 참고하시면 되고 미국 경기가 워낙 좋지 않기 때문에 여러 신발 종류들 가격이 뚝뚝 전부 다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제품 있으시면 이곳에서 검색해보시고 구입하시면 요즘에는 대부분의 제품 정가 비슷한 금액으로 구입이 가능합니다. 한국 직접 배송도 빠르게 배송해주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현재 덩크로우 보여드리고 있는데 사이즈 검색해보시면 사이즈별로 가격이 전부 다 다릅니다. 바로 그냥 구입하지 마시고 본인 사이즈 선택하신 다음에 입찰하는 방식으로 최저가에서 살짝 높게 입찰해놓으시면 훨씬 더 저렴한 금액에 구입 가능하니까 제품들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저께 소개시켜드린 나이키 스토시 에어포스 1 제품 이런 제품들도 마찬가지 어저께 소개시켜드린 금액 정도 정가 정도로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같이 둘러보시면 되고 이 사이트 구하기 힘든 모든 제품들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케빈클랑 미국 공식공페이지 제품들 초특가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전보다 굉장히 가격이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둘러보시면 되고 환율이 아무리 올라갔다고 하더라도 초특가 판매되고 있습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코튼 클래식 가장 기본적인 제품 생각하시면 되고 3장이 12불 75센트 꼴로 판매되고 있어서 한 장 5,600원 꼴로 구입 가능합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쭉쭉 늘어나는 코튼 스트레치 제품 같은 경우도 6,000원 정도면 구입 가능하고 남성 제품 언더요 다양한 종류의 제품들 판매되고 있습니다. 본인 선호에 맞는 제품 구경해보시면 되고 방금 소개시켜드린 두 제품 같은 경우는 가장 많이 구입하시는 제품 위주로 보여드린 겁니다. 여러가지 제품들 의류까지 세일 판매되고 있으니까 둘러보시면 되고 이 사이트 미국 배송대행제 통해서 제품 받아보시면 되고 반드시 IP 우여하셔가지고 접속하셔야지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켈빈클라인 한국 공식 홈페이지로 이동되기 때문에 참고하시고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는 미국 나이키 공식 홈페이지 그리고 호주 나이키 공식 홈페이지 같이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나라 배송대행제 통해서 제품 받아보시면 되고 미국 사이트는 관부가세 한도 200불 호주 사이트 같은 경우는 미아로 환전화했을 때 관부가세 한도 150불입니다. 참고하시면 되고 많은 분들 아직도 좋아하시는 보여드리고 있는 덩크로우 미국 사이트 입고 예정 있습니다. 보시면 미국 날짜 7월 22일 1시 새벽 1시에 이렇게 입고된다고 적혀져 있기 때문에 관심 있는 분들 들어가서 구경해보시면 되고 덩크로우 보여드리고 있는 빅키즈 제품도 마찬가지 동일한 시간에 입고 예정에 있습니다. 호주 사이트로 이동해서 오늘은 골프화만 보여드리고 넘어갈 건데 에어조던 골프화 굉장히 인기 많습니다. 전형적인 골프화 형태가 아닌 여러가지 제품들 만나 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호주 공식 홈페이지로 보여드리고 있고 호주 공식 홈페이지 같은 경우 모든 금액 호주 달러로 표시되고 있습니다. 현재 비하 150불 넘지 않게 구입하시면 관부가에서 붙지 않기 때문에 217불 넘지 않게 구입하시면 되고 보여드리고 있는 에어조던 1 이런 골프화도 판매되고 있고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조던 3 제품이라던지 조던 12 다양한 골프화 종류들 세일 판매도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가지 제품들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호주 나이키 공식 홈페이지 여러가지 제품들 최대 40%까지 세일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가지 세일되는 제품들도 같이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 드릴 사이트 미국 디어리 아울레 최대 80% 제품들 세일 판매되고 있습니다. 72시간 플래시 세일 진행되고 있는 거니까 둘러보시면 되고 추가 20% 추가 25% 세계 구입하면 몇 퍼센트 이렇게 계속 세일 정보 나오는데 그냥 추가 세일 없이 이렇게 최대 80%가 가장 저렴한 금액에 구입이 가능합니다. 미국 배송된지 통해서 제품 받아보시면 되고 200불 넘지 않게 구입하시면 관부가스에 붙지 않고 아래쪽에 할인코드 받을 수 있는 링크도 있고 뉴스렛도 구독하시면 할인코드도 달라오기 때문에 그것도 추가 세일 되는지 입력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울로만드러니 코티 189불 관부가스 피해서 구입 가능합니다. 날씨가 쌀쌀해지면 구하기가 힘들어지는 제품이기 때문에 미리미리 둘러보시는 거 추천드리고 이런 울로만드러진 본버 자켓 같은 경우도 저렴한 금액에 판매되고 있고 캐시미어 스웨터 같은 경우도 88불 초특가 판매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색상의 제품들 여러가지 사이즈 남아있으니까 둘러보시면 되고 요 제품은 관부가스에는 넘어가서 소개시켜드릴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캐시미어 제품 조금 고가의 제품 찾으시는 분들 들어가서 구경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금액 1300불짜리 제품 388불 관부가스에는 내셔야 되겠지만 캐시미어 코트를 아주 저렴한 금액에 구입이 가능해서 원하시는 분들 들어가서 구경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세일되는 전체 페이지 최대 80%까지 제품들 세일 판매되고 있고 요런 반팔 티셔츠라던지 다양한 제품들 세장 구입하면 얼마 요런 특가 상품들도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같이 확인해보시면 되고 여성 제품 마찬가지 다양한 세일되는 제품들 만나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는 코스 호주 공식 홈페이지입니다. 현재 세일되는 제품들 아무거나 장바구니 3개 담으시면 추가적인 20% 세일 가능한데 특히 호주 코스 공식 홈페이지 같은 경우는 사이트 자체가 열린지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오프라인 매장은 계속 있었지만 온라인 사이트가 없었기 때문에 구하기 힘든 여러가지 제품들도 포함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마찬가지 모든 금액 호주 달러로 표시되고 있고 호주 배송된지 통해서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방금 소개시켜드린 것처럼 호주 달러 217불 넘지 않게 구입하시면 관부가 슬프지 않습니다. 정상가 제품들도 섞여져 있고 세일되는 제품들 여러가지 판매되고 있는데 아무거나 장바구니에 담으시면 추가적인 20% 세일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가디건 하나 보여드리면 현재 많은 세일되서 67불 50센트 판매되고 있는데 다른 제품 같이 구입하시면서 20% 세일 받으시면 54불까지 가격 떨어져서 호주 달러 54불 48,000원 정도 구입이 가능합니다. 특히 호주 사이트 다양한 제품들 만나 볼 수 있기 때문에 둘러보시면 되고 마찬가지 여성 제품들도 다양한 제품들 저렴한 겸에 구입 가능하니까 전체 페이지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우트 이베이 사이트 묶어서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트 사이트 같은 경우는 아마존에서 직접 운영을 하는 사이트이기 때문에 세일에서 판매되지 않은 여러가지 제품들 판매되고 있습니다. 현재 보여드리고 있는 페이지 오픈박스된 제품 오픈박스된 제품 같은 경우는 리퍼 제품과는 달라서 단순 변심으로 박스가 한번 오픈됐다가 돌아왔다는 그런 의미이고 아니면 박스가 손상됐거나 박스가 없거나 하지만 안에 내용물은 새 제품이라는 의미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오픈박스된 여러가지 제품들 만나 볼 수 있습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앵커 보조 배터리라던지 예전에 제가 리뷰도 해드린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알로 CCTV라던지 LG 보여드리고 있는 게이밍 모니터 다양한 제품들 판매되고 있으니까 여러가지 오픈박스된 제품들 구경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베이 사이트로 이동해서 보여드리고 있는 애플레어파 프로 이 제품은 맥세이프 충전이 되는 리퍼 제품입니다. 이 제품 125불 저렴한 금액에 판매되고 있고 스크래치 나일 수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스크래치 민감하지 않은 분들 들어가서 구경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이슨 VA 보여드리고 있는 청소기 같은 경우도 199불 99센트 다이슨에서 직접 리퍼한 제품이니까 확인해보시면 되고 현재는 미국에서 전자제품 구입하시면 관부가세 한도 150불로 낮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여드리고 있는 이 제품 관부가세 지불하셔야 되는데 200불에서 1.18 곱하시면 관부가세 포함된 금액으로 보여지고 배송비용 넉넉하게 20불 정도 잡는다고 하면 최종비용 33만 4천원 정도 나옵니다. 관부가세 지불하셔더라도 한국보다 훨씬 더 저렴한 금액에 구입가능하고 구매대행 업체보다 훨씬 더 저렴한 금액 구입가능하니까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여드린 제품에도 이베이 세일되는 전체 페이지 둘러보시고 세일되는 제품들 자주 구경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배지과 뜰 정보 여기까지 모아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정보 좋은 정보 되셨다면 아래쪽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면 되고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해주시면 세일정보 놓치지 않고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 감사합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옆쪽에 보이는 톤 클릭하시면 구독할 수 있고 아래쪽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그럼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